아싼 휴대폰을 조사해보니 데이터가 스페인의 안의 통신탑을 거쳐갔다. 놈이 거기 누군가랑 연락하고 있었어. 그 신호를 추적하니 카르텔이 운영하는 양식장이 나왔다. 대단지역의 외딴 건물이야. 밀수풍으로 옮기기 딱이네. 미사일도요. 현장에 침투해서 미사일이 거기 있는지 확인해야 돼. 정보에 따르면 건물이 최소 4개에 등대까지 있어 카르텔 경비가 아주 많을 거다. 딱 맞는 장비만 있으면 풀숲에 은폐할 수 있을 거야. 결론이 그냥 1,2,2,2,2,2,2. 우리는 결국이다. 다 안 일어났어요. 혼자서 너무 위험해. 우리 셋 둠아 하는 거야. 여긴 우리 관할이 아니야, 존. 아주 은밀하게 가야 돼. 어떤 승인도 못 받았으니 최종의 희미를 유지하자고. 위치 잡으면 연락할게. 하사니 미사일을 옮기기 전에 우리가 찾아내자는 거야. 아우씨 무기보소 아 이런 무기를 나한테 줘야지 오 이 놈이 장난아닌데 와 아니면 총 좀 싸워봤는가봐 사격 위치에 도착했다 무장한 목표 등으로 은폐하고 있다 준비되면 시작해도 좋다 은폐하고 있다고? 그냥 빌빌빌빌리는데 당인거 우리가 당인거 아니네 쟤가 저기였네 와우 잘했어 이동하면서 현장 수색해 전방에 기동 순찰대 후 지성군이 있다 확인해 가지 뭐가 있는지 파악해보자고 가려드립니까 그렇겠지 보복해서 돌아간다 놈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 스프레 그냥 숨어있어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 내버려둬 골치 아파질 거다 저 자신의 서점을 잠시 기타 브라보 여기는 왔죠 현재 상황은 이동 중이 nuts 현장에 걸렸릴 명력이 있다 미사일이 들어갈만한게 보이나 아직이야 알겠다 계속 진행해 이송 개쩐다 어디갔는데 이만 아 돌사 앞에까지 갔잖아 대게 왼쪽에 돌 열화상으로 내 레이저를 확인해 확인 먼저 쏴 처리했습니다 명중이다 이동하지 따라와 마음에 든다 딜리슈터 다 있고 열 발자고 풍력발전기 근처다 알겠다 전방에 숲쪽으로 이동해 내가 최대한 넘어왔지 확인 뒤에서도 쏴 준다 이거 배에서도 대게 차량이 온다 컨테이너 트럭 보이네 네 미사일이 딱 들어가보네요 여기 컨테이너와 미사일이다 추적한다 와 저 여기는 뭐라고 견인치 북쪽으로 트럭이 움직인다 컨테이너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일지도 모릅니다 알겠다 빨리 확보해야 돼 난 해안을 따라서 시야를 확보 중이다 계속 진행해 알겠다 이상 길 밑으로 타노이다 통과함의 반대쪽으로 갈 수 있어 예 알겠습니다 카르텔이랑 테라밤이라 진짜 개판이네요 테라밤만 해도 성가신다 이젠 카르텔까진 말썽이구만 불이 길어서 불이 길어서 은폐하기 좋겠어 조용히 진행한다 그러자 혹시 열아서 한건 없냐 어디 전방이라고 흠 대기 셋이 놈을 보고 있다 눈치챌 수 있어 총 숨겨 까지 놈들 경로를 생각해서 움직여 이동할 땐 천천히 조용하게 움직여 서둘면 들킬 거다 움직이지 마 가까우니까 공격 와 이거 리드 간다고 우와 우와 와 대박 정지 전방의 턱을 열화상으로 확인해 보입니다 저놈은 내가 잡지 여기 어디야 두명인데 좋아좋아좋아 심박탐지기를 건물에 적에 있는지 확인해 심박탐지기는 어떻게 사용하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다 계속 간다 맞아 놈들이 잠깐 멈춘 것 같군 싸울 필요 없다 그냥 지나갈 수 있어 맞아 놈이 다시 이동한다 안 보여 확인 나도 출시하겠다 계속 간다 전방의 숲길 저기로 이동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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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셀 말해 하자 응 현장에 복귀하니까 좋습니까 그렇지 글쎄 이번 일은 내 책임이 커 그래서 직접 온 거야 모든 걸 알 순 없잖아 나스네 네 우리가 가진 정보는 여기까지 아주 든든하네요 일단 지금은 임무부터 처리하죠 미사일을 못 찾으면 다 물거품이 될 거야 그니까 그니까 거의 다 왔다 여기 능선반지라면 놈들의 주요 건물이 보일 거야 만약 여기에 미사일이 있다면 내부에 있을 거다 어느 쪽에 어느 쪽에 계겠다 명상에 접근 중이 나갔어 좋아 이제 곧 주요 건물이 나올 거야 언덕 꼭대기에서 볼 수 있어 날씨가 더 없는가 크 안개가 짙고 시어가 좁다 갤리 슈트면 웬만해선 괜찮을 겁니다 주요 건물이 보인다 한시방향 400미터 쥐어 건물이 보인다 겉이 duck 벽에 배고있다 알겠다. 풀숲에 자리 잡아.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저격총을 쓰는 게 좋아. 그게 유리해. 야, 놈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확인. 온 사방이 카르테리곤. 가변별 조진경을 사용해 목표까지 거리가 멀다. 대기해. 내가 거리를 조정하기 장까진 쏘지마. 워처. 준비도 했다. 거기서 최대한 많이 잡고 이동해. 바깥쪽 놈들부터 잡아.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대인님. 시작해. 가장 외곽쪽부터. 나머지 둘이 볼 수 있다. 한 번에 두놈을 제압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봐. 한 번에 두놈? 민간인이다. 비무장이야. 민간인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양식장 때문이겠지.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민간인들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야? 저는 혼자 있다. 탄낙차 조정 세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오케이. 계속 경계해. 다른 술 잘 때가 시체를 못 보게 해. 한놈이 떨어져 있다. 야, 넌. 탄낙차 세 칸. 한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철이. 철이 완료. 철이. 딴 놈은 내가 맞지. 세 칸. 두 칸. 퇴짜하라. 좋아 잘했다. 철이. 옆에 놈은 내가 잡지. 두 칸 반. 이 나랑은 뭐 좀 많네 떨어져 있는 놈놀이 두칸반 두칸반 잡았습니다 잘 쏴사 하나 처리해 나머진 내가 잡는다 세칸 하나 둘 셋 명중이다 명중이다 단첨교체 침착해까지 가르쳐 경비가 볼 수도 있다 흩어질 때까지 기다려 두놈이 놈을 볼 수 있다 위치를 변경해서 한 발에 두놈을 노려 한놈이 떨어져 있다 세칸반 하나 둘 셋 칸반 처리와요 잘했다 저는 혼자 있다 처리었다 진짜 쪽으로 가고 있었어 한발로 두놈을 처리해 나머진 내가 잡는다 네칸 두칸 세칸 내가 거리를 말해주지 적이 움직이면 동선을 계산해 내가 거리를 말해주지 다른 두놈이 보고 있다 한 번에 두놈을 처리할 수 있겠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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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 약감냐 이는 우리의 스페크가 이는 우리의 스페크가 와우 너희는 박격포로 쏘는다 계속 이동해 엄폐하면서 계속 움직일 안 그래도 위치가 발각된다 와우 너희는 박격포로 쏘는다 가까이 가지 말고 계속 움직이면서 쏴 적시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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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시 적시러리 적시러리 처리 완료 적 처리 박경포 처리 완료 잘했다 가지 예 대리님도요 다 정리한 것 같군 내려와서 들어갈 길을 찾아 난 이쪽에서 업무하지 그래 왜 접니까 왜 꼭 접니까 대인님 난 대위고 넌 하사니까 계속 이동해 예 알겠습니다 대인님 알린다 내 쪽에서 보이는 건 없어 놈들이 미사일을 옮긴다면 우리가 이미 놓쳤거나 여기 건물들 중에 있을 거야 도착했나 가자 라스웰 꽤 머네요 대학교 때 다 육성선수라는 건 아니 알았어요 난 요새도 달려 담배는 좀 끊어야 하는데 담배도 피십니까? 어... 집에서 피면 쫓겨나지만 금연 중이야 담배를 끊는 게 쉽진 않더라고 뭐 그런 시간 어때? 그건 됐어 존 연락이 달려 가지 건물 뒤편에서 그쪽으로 차량들이 접근한다 못 본 것 같군 계속 가 중순계가 까지 넘들이 차에서 내린다 가만히 있으면 못 보고 지나갈 거야 뭐 아니면 처리하고 가도 돼 장갑을 착용했다 교전할 때 머리를 노려 조심해 셋이 보고 있다 일단 지켜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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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주민족의 침대 제주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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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ους 기대나 제주민족 죽을때둔 렌데라! 렌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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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가 미친놈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있는 그냥 여기가 여기가 야, 손을 밀어라! 주야. 잘했던 말이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고생은 니가 다 하는데 뭐. 알아주셔서 다행이네요. 훈련으로 딱이지. 지금 훈련 중입니까? 모든 상황이 훈련이야. 그렇게나 쫙. 이제 생각 같고, 길 건너서 안으로 진입해도 될 거야. 알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전대원, 놈들이 경고를 울렸다. 조심해, 가드. 놈들 경비가 심해질 거야. 알겠습니다. 주여 건물 주변에 게이트들이 열렸다. 주여 건물, 놈들 경비가 심해질 거야. 게이트 통과합니다. 확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 미사일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돼. 맞아요.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다. 이거 다 둘러봐야 되나? 완전히 노가다인데. 온몸이다. 분명히 놀다. 뭔데? 이런 미친. 여러분. 당겼어. 다 당긴 거 같은데. 이쪽 길은. 이 쪽은 당겨진 거 같은데. количество 주여 건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반품구에 최루가스를 넣으면 쥐새끼처럼 튀어나올거다 난 여기서 놈들을 처리하지 최루가스를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확인 준비됐다 최루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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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들아 이 새끼 최루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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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십시 최루가스 장고 클리어 안에서 컨테이너 확인해 나머지 창고도 조사해서 미사일 흔적을 찾아 총알이 없구만 앰프가 좋은데 이제 봐봐 처음부터 좀 하고 어? 탄약이었는데 아 컨테이너 여기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냥 탄약이야 알갔다고 조금 기다려 봐봐 이게 또 무슨 나는 그렇게 안 나오셨네 어? 탄약이지 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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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좀 마음에 안들어 그렇지 됐어 이 컨테이너 찾아라 이거 아이가 난 이 컨테이너가 마음에 안들었는데 뭐야 아니다 마약이 존나게 많습니다 무기랑 마약 각종 자재도 있습니다 지금은 놈들 마약이 중요한게 아니야 일단 미사일이 여기 있는지 확인해야 돼 가즈 다른 건물에서 무장순찰대가 접근 중이다 아 아 하나 잡았다 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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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요 요새 좀 까본다 카일 농담 좀 했습니다 대위님 작전중에 농담을 해 둘 다 임무에 집중해 예 아가씨 날 만만하게 봐서 좋을 거 없어 흐흠 거긴 다 처리한 것 같군 지금 중요한 건 미사일이야 다음 건물을 확인해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 제공청을 통해서 진입어가라 환풍구에 최록가스를 넣어서 놈들이 나오게 할 수 있어 라이저 셀카트 말고도 뭐있노 청광 식호 재열 연막 오 필요하다면 브리처를 사용해도 좋다 수고하자 추리죠 수고하자 오 스스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너와 보기요 건물을 확보에 가야지 잘가라 이 새끼야 위쪽을 벗어야지 위다 이 새끼야 위로 좀 벗어야지 와우 그 새끼야 나 지금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 새끼야 맞네 아직까지야 잘 가라 이 새끼야 이 쪽을 봤어야지 컴온 으아 아빠 거기 두냐 말이다 양식장 건물 클리어 미사일이 들어갈만한 컨테이너는 안보입니다 말입니다 좋은건지 나쁜건지 싹 다 뒤져 모든 자전해자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입니다 아씨 냄새 맡다가 죽겠는데요 다 마약이가 예 왜 저만 보내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소세 시도다 뭔가 있습니다 등대 밑으로 있네 뭔데 설계도 같습니다 놈들이 아주 제대로인데요 등대 밑에 터널이 있습니다 등대 밑에 터널이 있네 그럼 합류해서 등대 쪽으로 이동한다 밖으로 나와 예 나 이거 탄력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단체물이 어디 있을건데 단체물이 어디 있을건데 여기는 탄력이 없나 설마 뭐 또 있다 역시 양식장 밖에서 대기중이다 가지 어디있나 등대 밑에 터널이 등대 밑에 터널이 등대 밑에 터널이 계속 진행해 괜히 지체했다가 놈들이 지원을 부르면 상황이 심각해질 거야 여긴 놈들 구역이니까 조심해야 돼 맞는 말이야 일단 놈들이 철저히 경계한다고 생각해 경계가 전남 많을거야 안개와 길레 쇼트를 이용해서 은밀하게 간다 정찰 저격하면 역시 대인님이죠 그래 늘 하던거지 가자 능선을 지나서 현장을 점검한다 거리를 개선해서 저격해야돼 뭔데 알겠습니다 아는데니 왜그래 왜그래 운동하는것도 아니고 왓챠 여기는 뭐라고 상대가 시하해 보입니다 여기면 괜찮겠어 저격총을 쓰는게 좋아할까 아직 그게 유리해 야 이정도 거리에선 각연 별만한게 없지 장갑을 착용했다 교전할때 머리를 노려 먼저 카르텔부터 정리하고 들어간다 먼저 카르텔부터 정리하고 들어간다 한놈이 떨어져있다 두칸 반 한칸 두칸 반 카르텔 카르텔넘놈들 일손이 부족하겠는데 처리해 옆에 놈은 내가 잡지 처리해 딴 놈은 내가 맞지 두칸 장갑을 착용했다 교전할때 머리를 노려 움직이는데 두칸 반 두칸 반 두칸 반 나머지 둘이 볼 수 있다 한 번에 두러움을 제압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봐 모든 날 여기가 여기가 준비됐습니다 저거 물다. 됐어. 조건 반. 하아. 바로 이거지. 명중이들. 저격 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았군. 침착해가 아주. 가르쳐 경비가 볼 수도 있다. 흩어질 때까지 기다려. 맞아. 두 놈이 보고 있다. 두 칸 반. 정리를 착용했다. 교전할 때 머리를 놓여. 놈이 경계한다. 놈들이 안으로 들어간다. 창문 조심해. 처리 완료. 대인님. 놈들이 쏩니다. 침착하게 위치를 지켜. 우린 못 봤으니 괜찮을 거다. 등대 아래쪽으로 전진해. 난 여기서 옹호한다. 또 제가 갑니까? 오. 뭐 좀 전에도 잘했잖아. 와쳐 여기는 브라보. 가지가 등대 쪽으로 가고 있다. 확인. 이 새끼들 너무 맨날 맛있어. 가지. 뭔가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문단만. 멈췄다. 놈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어. 차에서 내리고 있다고. 스프러 안으로 들어가. 스프러 숨어있어. 잡았다. 전주 걸렸다. 워워.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 놈들Imland 스프러준이 아닙니다. 왜 내만 시키는 거야 진짜 100m 안에 있는 거는 다 그거네 100m 안에 있는 거 집중마다 삶이 다 있다는 거네 집중마다 삶은 적 처리 처리 완료 잡았다 심지어게 다 잡았죠? 자고 클리어 수색해 뭔가 있습니다 가방이랑 상자입니다 전부 러시아 꺼내요 뭐가 들었지? 비어있습니다 금방 꺼낸 것 같습니다 러시아랑 일하니 안 돼요 헛선을 직접 지원하는 건가? 그런 거라면 일이 아주 커지겠지 건너편에 건물들을 확보해야 한다 맞아 먼저 건물들을 확보한 뒤에 터널 입구를 찾아 알겠습니다 쩔쩔 올라갈 길을 찾고 있다 흐흫 헉 헉 흐흫 헉 헉 헉 은별아 은별아 다시는 여기야 이렇게도 여기지 랩랩 건물을 확보해 가야지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다 와우 와우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적지 않으세요? 인도를 풀려고 북실도 제게! 멀쩡! 일부러! 버텨! 아멘 내 손을 잡고! 하하우자, 필드! 내게 하얘야! 하하! 강릉으로 확보해, 강아지! 끝에서부터 와야겠다 아 여기서 터널 입구를 찾는다고. 터널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 터널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 벽 장식물 뒤이나 바닥을 살펴봐.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터널 입구를 찾아. 터널 입구가 어딘가 있을 거다. 벽 쪽을 살펴. 난 바닥을 확인하지. 벽을 살펴라고?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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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제대로 만들었네요 만든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교전부러지면 끝장이겠는데 겁나 크네요 꺼지네 꺼지면 안 되는 건가 보다 라술, 현재 터널에서 해안 쪽으로 이동 중 상황은? 보트가 접근 중이야 아직은 괜찮아 널 혼자 두면 안 됐는데 이 정도는 흔한 일이잖아 존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했잖아 괜찮아 완전 무방비도 아니고 무기도 있으니까 이상 가자 다 왔다 아 가지 가지 하는 것만 참 삽니다 이런 미친 카르텔이 저걸로 운송하는 거였어 미사일도 들어가겠는데요 그래 그래도 멀리면 못 갈 거야 라술, 현재 해안 동굴 안에 있다 병력도 미사일도 없어 알겠다 난 바로 건너편에 있어 근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런 기다려 가즈 바다 쪽으로 확인해 저게 뭐죠? 보트가 접근한다 알카탈라 같은데 무기가 있어 저기다 교전한다 라스웨 이 시발 저 새끼들이 라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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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새끼들이 라스웨을 보유했어 보트에 알카탈라다 그냥 잡으려는 것 같아 깜짝이야 우리 Walker 저기 이 녀석! 라스웰! 라스웰! 알카탈라 보트에 있다! 내 새끼들이! 놈들이 라스웰을 데려갔습니다! 이동한다! 제퍼드와 연락해야 돼! 가시 빨리! 라스웰을 구해야 합니다 이동한다 두 번째 번식 중 드디어 5 hasta